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소리를 공개하는 날이네요 오늘은 말리 소개를 해볼건데 파충류고 그냥 뭐 클래치 개코에요 아니 근데 요즘에 뭔가 악플같은 그런 말이 달리는데 어쩔 티비? 일단은 말리를 꺼내고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애들이 잘 있나 다른 애들도 많나 해가지고 아우씨 어디갔어 어이쿠 이렇게 되나요? 네 침착하세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전 등까지 타고 올라갔고 머리네요 머리 꼭대기까지 갔고 네 잘 가시고 와 보자 그래요 들어가세요 말리씨 말리씨 여자일거에요 너랑 할번도 얘기한적 없는앤데 네 이제 30마리인데 크래는 12마리 네 뭐 자랑이옹 빠잉 너무 승내야 해외 세골 온갈리 감사합니다.